영훈씨, 이런 질문 정말 미안한데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 좋았어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과생이라서 국어 약합니다. 그래요? 못해요! 너무 당당하다. 제가 스피드 퀴즈를 영훈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지금 단어가 무슨 뜻인지 바로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네, 문제입니다. 공기갈이. 공기갈이. 뜻은? 음, 밥그릇. 아니고요. 공기갈이? 공기를 간다? 공기갈이. 그러면 공기청정기. 오, 비슷했어, 비슷했어. 공기청정기? 가습기? 아니, 공기청정과 가습기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산소호기. 산소호기 아니고요. 공기를 간다? 공기를 간다? 1, 2, 3, 4. 아, 환기!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환기. 오, 어떻게 알았지? 이거 스피드 카메라 돌려야 돼요. 땡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다음 문제. 네. 들어갑니다. 네네. 구비길? 구비길? 응. 구비길.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따로 구비한 길이다. 구비길. 구비길. 아, 구비구비. 구불구불길. 조금 그거를... 비포장도로. 영어로, 영어로. 비포장도로. 두 글자. 아스팔트. 땡. 그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커브. 내민대. 오, 이거 좀 어렵다. 내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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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내민다. 손을 내민다. 악수. 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악수. 악수 아니고요? 내민다. 도움. 아니요. 도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스트레칭. 3, 2, 1, 땡. 아, 뭐야? 발코니래요. 발코니?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빼또 구두. 빼또 구두. 흰 색깔. 흰 구두. 아, 그 빽이라기보다 빼. 빼. 또. 빼또? 응, 구두. 뾰족 구두? 오, 거의 비슷했어. 아, 영어로. 칼 구두. 우리 계속 봤잖아. 엄마 신발. 엄마 신발? 어. 엄마 신발. 하이힐. 맞았어요. 아, 맞아요? 오, 정답이에요. 지금 낸 단어들이 북한의 표준어들이에요. 아. 그냥 뭐, 은어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진짜 표준어. 아, 이게 더 놀랍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퀴즈예요? 어떤 건데요? 이번 주, 여러분의 북마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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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